주차돼 있는 차량 사이로 툭 튀어나와 있는 발. 미는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차문이 옆 차량에 콕 찍혀있는 모습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왔는데 진짜 웃기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. 글쓴이는 분당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걸어가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열린 문 사이로 한 여성이 보라색 양말을 신고 발을 쭉 뻗고 있는데요. 언뜻 누워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인 여성이 눕기에는 뒷좌석이 좁아 다리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죠. 문제는 이 때문에 차문이 밀리며 옆 차량에 문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글쓴이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자세로 자고 있는데 차 좋으면 당장 알려줘야겠다며 황당함을 표했는데요. 사진을 본 네티즌들 또한 대놓고 문콕 환장하겠네. 진짜 개념 없다.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듯. 대낮에 왜 저기서 자고 있나 등 여성의 행동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한 네티즌은 저렇게 문콕한 상태로 차 안에서 움직이기라도 하면 상대 차량에 스크래치 엄청날 것 같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. 한편 주차장에서 주로 당하는 문콕 피해는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. 이에 문콕을 당했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가해자에게 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